다음 가수님은 씩씩한 남자 멋진 남자 정정은 가수님의 친구야 생각나냐 그리고 울어라 섹스 오프나를 분석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부모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ца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친구야 친구야 생각나냐 골방패 둘러매고 속골배는 언덕 넘어 해외에 지니는 풍경 속 어르신은 친구야 생각나냐 수박선이 잠에서 어두운 날 끝에 몰래 봤던 그 맛이 꿀맛이었지 친구야 친구야 생각나냐 연연히 베이브 음악소리 신나서 아끼는 동안 밝도록 닮도록 귀여워되던 그 시절 그리꾸라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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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나냐 고추냉장 고추냉장 박비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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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생각나냐 친구야 생각나냐 고추냉장 박비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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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곤놀이 언덕 넘어 이리왔던 할 것 같냐 상냉장 고추냉장 고추냉장 학교 가던 그때가 동심이었지 친구야 친구야 생각나면 그냥 이제는 다 컸어 고향지 크기와 눈물이 들네 밟도록 밟도록 그나마 후반 그 이름 그린구나 친구야 친구야 보고 싶어 친구야 친구야 생각나면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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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